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오산시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사업 공무에 참여했던 갈곳동의 두산동아 아파트와 운함 청구아파트가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갈곳동의 두산동아 아파트는 입주한 지 13년이 된 공동주택인데요. 집안 침화된 출입도로와 지상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훼손된 아파트 안내판을 교체했으며 배드민턴장 등 마을 주변 환경을 산뜻하게 개선시켰습니다. 운함 청구아파트 역시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문주를 설치하고 단지 내 곳곳의 화단을 가꾸고 조경수를 식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접수된 9개 마을 가운데 6개 마을이 심사결정돼 4개 마을이 중공을 완료했는데요.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의식이 부활하고 마을의 자원을 발굴해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상캐스터